세상에 떠도는 짭은 그담들 첫번째 이야기 비행기의 갓난아기 어느 비행기의 승객 중 갓난아기를 동반한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미국까지의 긴 비행이었음에도 그 갓난아기는 비행기에 탑승한 순간부터 얌전히 잠만 자는 상태였다. 울기는 커녕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 스티어디스가 의사에게 보이려고 아기를 안아든 순간 무서운 사건이 발각되었다. 이 젊은 부부는 사실 부부도 뭣도 아니었고 마약을 밀수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방법이란 죽은 갓난아기의 뱃속을 깨끗이 도려내고 그 속을 마약으로 채워넣는 것이었다. 두번째 이야기 고교생의 죽음 그는 고교생으로 선천적으로 심장의 장애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열린 연료행사였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려 했다. 하지만 의사나 가족 그리고 클래스메이트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출주를 결의했다. 모두와 함께 달리고 싶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최하위로 고린했지만 고린 지점에서는 클래스메이트 전원이 그의 완주를 박수로 축하해 주었다. 그러나 그 에이스가 그의 심장에 준 부담은 상상 이상이었고 결국 그는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되고 말았다. 문득 그날이 떠오른 나는 그와의 추억이 남아있는 마라톤 대회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고린 순간을 찍은 사진 한 장의 손을 뻗었다. 웃는 얼굴로 박수를 치면서 그를 축하하는 클래스메이트 대 박수의 타이밍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모두가 손바닥을 맞춘 상태에서 사진이 찍혔다. 그래 마치 무엇인가를 비는 것처럼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사카키바라 사건의 진실 사카키바라 사건이란 범인이 초등학생을 유괴하여 살인한 후 목을 잘라 그것을 인근의 방송탑과 중학교 정문에 올려놓은 엽기적인 살인사건입니다. 게다가 범인은 시체와 함께 남긴 메모에 나는 살인이 즐겁다. 경찰들은 나를 막을 수 있으면 막아 봐라 등이 도바라는 문구를 적어놓았으며 얼마 후 1300자에 이르는 선명서를 각 언론사에 보내 자신의 이름을 사카키바라 세이토라고 부를 것을 지시하는 담대함마저 보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체포된 후 알고 보니 범인은 14세의 중학생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이는 전 일본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별로 안 알려졌을 겁니다. 우리 대학의 교수가 그 사카키바라의 필적 감정을 했는데 그 성명문은 원래 한 장이 아니고 더욱 무서운 내용이 담긴 뒷장이 있는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성명문의 사진을 보면 호치키스로 찍은 뒷장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교수가 말하기에 범인은 그 밖에 또 있거나 공범자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교도소의 사형수 한 교도소에 도저히 손댈 수조차 없는 난폭한 사형수가 있어서 간수들도 매우 애를 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간수들은 교도소 내에 종교 행사를 담당하던 신부님에게 그의 심성을 좀 고쳐달라는 하소연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신부님은 노련한 사람으로 그와 독방에서 만날 때 성경 안에 작은 종이 조각을 감춰주었다. 처음에는 교도소 안에서 시끄럽게 굴지 마라 멍청아 지금 너를 구하려는 작전이 진행 중이니까 라는 쪽지를 남겨두었다. 사형수는 그것을 보고 신부가 자신과 한패라고 생각한 것은 물론 자신의 보스가 구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윽고 신부와 사형수가 만날 때마다 메모는 들어갔다. 작전은 순조롭다 같은 내용을 보냈고 마지막 날의 메모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작전의 실행은 마지막 순간에 사형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을 먹은 후 신부에게 마지막 소원까지 말한 그는 웃는 얼굴로 전기의자로 향했고 마지막으로 얼굴 앞에 커버를 씌우는 순간까지도 그는 웃는 얼굴이었다. 그가 죽은 후 그 남복하게 굴던 놈을 어떻게 그렇게 얌전하게 만들었느냐며 간수들에게 추궁당한 신부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했다. 저는 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바섯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유산 어느 남자가 있었다. 그는 언제라 게으름을 피웠고 매일매일이 건성건성이었다.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진 것을 깨달았던 그의 부친은 유산을 단지 아들에게 물려주기만 하는 것보다는 녀석이 열심히 일하도록 마음을 고쳐먹게 하고 싶었다. 도저히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발버둥을 쳐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만 그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한 계책을 짜냈다. 남자는 부친의 임종 후 재산 대신 한 편지와 열쇠만 물려받었다. 편지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가망이 없을 때 이 열쇠로 문을 열어볼 거라고 쓰여져 있었다. 뜻밖의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그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해보았지만 생활은 날로 궁핍해질 뿐이었다. 곤란함을 겪다 못한 그는 편지에 쓰인 대로 열쇠로 방의 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내심 기대한 어떤 구원 측은 커녕 자사룡의 로프만이 천장에 매달려 있을 따름이었다. 죽으란 말인가 남자는 울분을 투하며 마음을 고쳐먹고는 더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생활은 여전히 악화되었다. 남자는 마음속 깊이 절망을 느끼며 그 로프를 떠올리고는 결국 그곳에서 자살을 기도했다. 허나 사실 그 방에는 로프에 체중이 실리면 천정이 무너지도록 된 장치가 있었고 무너진 천장 위에서는 아버지가 숨겨놓은 재산이 대량으로 쏟아졌다. 여섯 번째 이야기 향수병의 유래 향수병의 유래를 아십니까? 19세기 유럽의 한 나라에서 유아들이 소년소녀들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해서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 소년소녀들은 아기들을 돌보는 부모 역할로 고용된 사람들로 대부분 지방의 농촌에서 고용되어 먼 탕의 돈을 벌러와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어린 소년소녀들이었던 데다 저려 다른 생활환경에서 적응하기 어려워한 그들은 심한 향수병에 걸렸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이 아이만 없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식의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르고 만 것이 이 사건의 원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향수병이라는 개념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고등학교의 실습 어느 공업 고등학교에서 아크 용접 실습을 했을 때의 일이다. 아크 용접의 경우 철을 대략 3000도의 초고온으로 가열해서 가공하기 때문에 현장은 지옥 같은 너위 속에 놓이기 마련이다. 어느 한 학생이 그 도위를 참지 못하고 차관 안경을 벗고는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직접 아크 용접의 불꽃을 봐버렸다. 읽고 수업이 끝나고 이 학생도 집에 돌아갔다. 그는 시력이 나빠서 평상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기간 그는 언제나처럼 콘택트 렌즈를 뺐지만 그 순간 그의 시야는 어둠어지며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실은 그가 불꽃을 응시했을 때 그의 각막은 열에 의해 콘택트 렌즈와 융합해버렸던 것이다. 때문에 그가 콘택트 렌즈를 빼는 순간 각막까지 함께 벗겨져 버렸던 것이다. 여덟 번째 이야기 붉은 크레용 어느 부부가 싸게 매물로 나온 큰 집을 샀다. 가격도 싸고 방도 매우 많은 큰 집에다 주위 환경도 좋고 해도 잘 드는 더할 나위 없는 멋진 집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복도를 걷고 있다 보니 거기에 붉은 크레용이 하나 떨어져 있었다. 그들 부부에게 아이는 없었다. 따라서 집안에 크레용이 있을 턱이 없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였지만 어쩌면 전에 살던 사람이 분실물이라고 생각하고는 별 생각 없이 그 크레용을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다. 며칠 후 아침 그가 신문을 가져오려고 복도에 나오자 그날과 같은 장소에 또다시 붉은 크레용이 떨어져 있었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아내에게 이야기하자 그녀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실은 저도 어제 청소를 하다가 당신이 말한 그 장소에서 붉은 크레용을 주었어요. 혹시 모르는 새 근처에 사는 아이라도 몰래 들어왔던 것일까? 그렇다면 집안 어디인가 낙서가 있을 법하지 않은가? 크레용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다면 그건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닌가? 무서워진 툴은 크레용이 떨어진 복도 근처를 조사해 보았다. 다시 한번 복도를 조사하던 툴은 기묘한 사실을 눈치챈다. 이 집은 배치가 이상한 것이다. 집의 도면을 봐도 밖에서 보더라도 이 위치에는 분명히 방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 둘이 문제의 장소의 벽을 두드리자 분명 거기만 옆의 벽과 소리가 달랐다. 남편이 벽지를 벗겨내자 거기에는 단단하게 못이 박힌 채 봉 있는 미다지 문이 숨겨져 있었다. 그 못을 모두 뽑아내고 미다지를 연 후 닫힌 방 안으로 발을 예디뎠다. 그 방에 새하얀 벽은 온통 붉은 크레용으로 이런 문자가 빽빽하게 써있었다. 어머니 미안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사란다. qui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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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nca qui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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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